전희야, 베이스 앱 꺼주자. 네, 꺼줘. 해볼까? 이거 뭐야? 큰 걸이. 너는 또 걸 날아가네. 걸? 큰 걸이야? 나 저거 마음에 나오면... 기웅이 너 화들짝 놀란 거 같은데? 큰 걸. 소리가 너무... 소리가 너무 커요. 진짜? 틀린 사람이 쏘이는 걸로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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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말 버릇 아니네. 꿀 버릇. 말 버릇 아니네. 말 버릇 아니네. 말 버릇 아니네. 이제 틀린 사람이 쏘이는 걸로. 이제 틀린 사람이 쏘이는 걸로. 할게. 도착해 주세요. 고마워요. 다행히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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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